요번에 CJ컵을 출연하게 됐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하는 PG2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로서 부담감도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좀 익사이팅하고 좀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목표요? 한국에 꼭 오면은 찾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한국처럼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리 미국서 떡볶이 잘하는 데를 가봐도 한국만큼 맛있는 데가 없어서 꼭 한국 오면 떡볶이 먹습니다. 켈로우의 사랑에 빠진 이유는 그 드라이버였죠. 드라이버 제일브레이크 테크놀로지가 저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. 아무래도 제일브레이크 테크놀로지 그 두 바가 있기 때문에 공이 맞았을 때 좀 빗맞았을 때도 거리가 확실히 들주는 것 같아요. 저 PG2 선수들도 드라이버 치다 보면 좀 빗맞았을 때도 있는데 확실히 빗맞았을 때 남들이랑 잘 맞았을 때 비교했을 때 많이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죠. 제가 제 느낌보다 약간 좀 엑스트라로 좀 세게 때릴 때 롱홀에서 그 에로 다이내믹 때문에 헤드가 좀 늦게 떨어진다는 느낌이 없고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측 미스가 있었는데 그 우측 미스가 없어졌어요. 그래서 더 자신있게 세게 칠 수 있어 거리가 더 나아기 시작했어요. 다른 드라이버랑 비교했을 때 헤드스피드가 1.5마일 더 났거든요. 1.5마일이라는 거는 볼스피드가 거의 3마일이 더 나거든요. 어드시 툴런 메디슨 퍼터가 라스베가스에서 레코드를 세웠죠. 최고로 긴 토탈 거리 퍼터, 그 다음에 토탈 스톡스 게인이 PG2 레코드를 세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에 퍼터한테 좀 잘해줬나 생각해요. 잘 수다다 보조고 예쁘다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아주 요즘 믿음이 가는 퍼터입니다. 툴런이 갖고 있는 페이스의 밀링이 퍼터 칠 때 공을 좀 잘 잡아줘요. 그래서 공이 좀 미끄러지 않고 옆에 스피드 안 먹고 똑바로 일정하게 굴러줄 수 있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골프를 사랑해주시고 PG2를 응원해주신 팬들 여러분, 이번주 CJ컵 많이 응원해주시고요.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, CJ컵 뿐만 아니라 PG2, 예님도 CJ도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세요. 감사합니다.